하나 둘 하나 둘 안내 나오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소방훈련 할건데 준비됐는지 위치 확인해 정단이 있겠습니다 여기 놔라 여기 세워놓고 여기 옆에 두개 놓고 그 옆에 두개 놔둬 자 준비 열어 벨 눌러 벨 뉘셜 벨¡ 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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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할 거는 여기에 보면 설명서가 잘 나왔네요. 빼고 이렇게 잡고 꾹 누르면 안전빛 뽑아야지 안전빛 그냥 빨리 잡아다녀버려 그렇지 그 다음에 들고 일어서서 여기를 향해서 불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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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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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갈 때까지 안 나갈 때 이렇게 터질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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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